우선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올해에 저희가 많은 경기들을 했지만 그래도 유에이전이 저한테는 너무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축구팬분들이 경기장에서 응원해주시던 모습, 저희가 그리워하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경기는 아직도 잊을 수 없고 올해의 정말 소중한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월드컵으로 가는 과정이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최종 예선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또 한 번 다시 월드컵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.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